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. 안뇽 짠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. 이거는 머랭쿠키 그리고 어제 먹었던 코아쿠토랑 같이 칭테님이 보내주신거에요. 그래서 오늘 한번 리얼사운드로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너무 맛있어요. 아이스크림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비쥬얼 자 머린 쿠키 진짜 맛있네요 이게 약간 바사삭 부서지는 그런 식감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 두세 번 씹으면 머린 쿠키가 녹아요 그래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먹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안달았고 그리고 확실히 정확히 무슨 맛이라고는 못하겠지만 달콤한 맛이 났습니다 칭테님 맛있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제가 볼게요 안녕 우주 사랑해요 저희가 한번 한 번 해서 한 번 볼게요 손가락으로 먹어야 되는데 손가락으로 먹을게요 팽이버섯 마요네즈 너무 맛있어 도착 짜장면 짜장면 기름에 찍어서